최진무, 김지수 중심적으로 권한규 선수 그 부분을 오늘 강력하게 팀워크로 가져가고 싶은 김남일 감독의 의조로 느껴집니다. 넘어졌는데요. 그대로 가집이 될 것 같은데요. 발이 좀 높았습니다만은 박동진 돌아서기 직전에 일단 팔자 D를 빼주세요. 원터치로! 여기서 볼을 잡아놓고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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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놔서 한 번 더! 여기서 흔들면서 슛! 업사이 아니죠. 스티즌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한 가운데 한 골 한 골 오늘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초반에 팔자질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트램버를 잡아내고 있는 성남 김지수, 자 뒷공간 쪽으로 넘겨주는 패스입니다. 따라가고 있습니다. 가운드가 되고 양한빈! 연령대별 대표를 했었던 한 골 뒤져 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. 박동진 페널티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. 자 왼발로 이태색 올려줍니다. 지성용 다시 올려줬습니다. 떨어뜨려 놓고 자 안쪽으로 빠르게 넘어졌습니다. 황인봉 안쪽으로 트위! 아 이게 성남에서 자 황인봉 왼발로 올려줬습니다. 높이 지성용 지성용 자 쇄도합니다. 헤드로 떨어뜨리고 접은 공간 여기서 슛! 아 수배 막힙니다. 김진현 중간쪽으로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습니다. 자 헤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. 중간쪽으로 끄급 안쪽으로 티비됩니다. 슛! 아 막아냅니다. 반대쪽으로 넘깁니다. 오슨패도 이제 올라왔습니다. 안쪽으로 티비됩니다. 자 헤드로 밀어내고 자 측면 자 정말 너무 많이 아